스탑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면 담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을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면 담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을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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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